8시야 산책 나가지 8시야 산책 나가지 8시야 산책 갔다 왔지 걔하고 갔다 와 아이 가세요 빨리 그렇게 장모가 저한테 데리고 댕기려고 운동 가셔야죠 아유 강희 씨 집사리가 이게 늙음하게 먹으면 이제 산책 나가지 8시야 달라졌어요 달라졌다 진짜 대답 다르네 8시인데 산책 나가지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죠 풀을 좀 넣어야 된다고 풀을 넣어야 된다고 아유 내가 생각을 못했어 전기 담요를 하나 줄걸 왜 갑자기 수능 방송을 왜 봐요 아니 내가 툴기 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감수만 깨워야 되겠다고 한거지 진짜 운동하고 싶다 나갈래요 지금? 나갈래요? 봄장 보기 싫어 추워? 아이 말랐다 아니 그 사이 돈을 10만원씩 빼서가니까 살이 빠지죠 제가 지금 아 최임의 로그야 어긋나지 않아요 야 스푼 말아버다 스푼 말아버다 금세 벌었다 금세 벌었다 참 내 돈이 쉽게 벌 déf 확실히 걷는게 반듯해 졌어요 그죠? 아니야 옛날에는 장모님이 이러고 그랬어 이러고 왜 이러고는 아니고? 아니 뭐 배가 나와서 이러고 있었대니까요.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야. 덥죠? 안 더워요? 덥지. 땀나잖아. 잠깐만 서보세요. 뭐 하려고. 뭐라고? 잠깐만 서보라고 땀을 좀 내드릴게요. 악부에 계세요. 그렇지 그렇지. 아우! 아우! 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. 아 이스바 이리 와봐요. 또 이런다. 아 이게 미소 버리니까. 도망 못 가게 꽁꽁 묶어서. 제가 속도를 좀 딱 내볼게요. 인공관절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을 충분하게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잘못 적응이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었어요. 시작!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이거 진짜 어려운데. 하나 둘. 50대하고 80대하고 이게 맞냐? 맞냐? 아니 이게 비슷해졌다니까요. 아 이게 비슷해졌으니까 내가 하자 그러지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널 사랑한단 말이야. 어머! 너무 좋네요. 딱 어깨선 올리는데 두툼하시더라고요. 팔 정도 빼셔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됐지? 됐지? 저랑 이긴 생각하면 뛰어볼까요 손 잡고? 아니 그럼 안 해 안 해. 아우 떨났네. 깜 나죠? 네. 아 그럼 마보다 괜히 가져 나왔네. 자기가 또 나왔었잖아요. 자 시작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이건 완전히. 아니요 지금 다리를 이렇게 못 굽히죠. 이쪽. 잘 이거. 그게 안 되죠.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. 세월이네. 힘이 들어도 앞으로 든다고 생각해요. 여기 힘을 주세요. 시작. 그렇죠. 하나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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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년손님이 사위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지만 장모님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활기차고 생활 자체가 젊은 사람하고 늘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인생 80에 대박 같다고 그러세요. 네. 너무 좋아요. 너무 살가워 지니까. 네. 맞아요. 전에는 그리고 한 선생님이 장모님을 가끔 보니까 항상 장모님은 성격이 좋고 너는 성격이 안 좋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저한테. 네. 근데 요새는 자주 보니까. 야 장모님도 성까릿더라 집에 와서 뒷담화돼. 코리아. 어디 갔노. 어 애기 강아지 두 분. 어디 갔지. 어디 갔다. 코리아 어디 갔노. 야 고양이가 누구.